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 H1B 비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에 계신 가족 영주권 초청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민법 전문 천관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H1B 추첨을 위한 신청 지난주부터 시작됐죠? 3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이 됐고요. 일단 고용주께서 회사가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추첨을 위해서. 레지스트레이션을 하는 거죠. 추첨을 뽑기를 해야 되니까. 각각 고용주께서 회사 정보와 신청인의 정보를 대략적으로 아주 간략하게 입력을 하시면 회사에 번호가 다 부여가 됩니다. 그럼 그 번호를 넣어서 이민국이 추첨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비자 신청자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고용주가 추첨을 신청을 하는 거죠. 여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H1B의 페티셔널은 항상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회사가 모든 건 다 등록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추첨을 위한 등록이 시작이 됐는데. 3월 18일까지요. 오는 18일까지니까 대부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 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모르고 계신 분도 가끔 있어서 전화가 와요. 사무실로. 빨리 서둘러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18일까지 등록이 마감되니까요. 빨리 서둘러 주시고. 그러면 추첨에 뽑히신 분들은 언제 발표가 나죠? 그러니까 18일 날 마감을 하고요. 이민국에서는 간략하게 3월 31일까지 다 통보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럼 뽑힌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받을. 그렇죠. 18일 이후에 이렇게 전부 다 정리하고. 마지막 주에 전부 다 통보가 갈 것 같습니다. 3월 31일까지요. 네. 그러면 이 H1B 비자 추첨 과정을 좀 간략하게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고용주의 사전 등록이 마감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민국 측에서 추첨을 진행을 해서. 그렇죠. 추첨에 등록 대신 당첨됐다고 해야 되나요? 추첨을 뽑힌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받게 되는데. 이 추첨이 뭐 랜덤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냥 랜덤으로 각각의 부여된 숫자를요. 이렇게 넣어서 추첨으로 뽑는 겁니다. 아 진짜 무작이네요. 그렇죠. 무작이죠. 완전히 무작이죠. 공정성을 기해야 되니까요. 진짜 운으로 추첨에 뽑히고 말고가 정해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안에 두 가지 캐럴고리가 있습니다. 캡 안에는 석사가 있고요. 2만 개. 그다음에 학사가 6만 5천 개인데 보통 석사가 더 뽑힐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석사는 2만 개를 따로 뽑거든요. 예를 들어서 2만 개 쿼터지만 한 6만 명, 5만 명이 지원을 했으면 3만 개, 4만 개를 뽑는다. 그러면 또 떨어진 분 있지 않습니까? 석사만 따로 뽑는데. 그럼 이분들을 다시 뽑기를 할 때 학사에 섞어서 뽑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사는 떨어지고 나서도 한 번 또 뽑힐 확률이 또 높죠. 아, 또 이렇게 석사랑 학사로 나뉘는 거군요. 네, 네, 네. 그러면 H1B 신청 대상자로 선정이 된 분들은 3월 31일까지 통보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접수하실 수 있는 날짜는 4월 1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뽑히고 나면 언제까지 접수할 수 있다고 거기 유효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통지서를 또 따로 받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추첨 되신 분들은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신청서를 내기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죠. 준비가 빨리 되셨으면 4월 1일에 접수하셔도 상관없는 거고요. 네, 네. 비자 신청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뽑기까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네. 그런데 만약에 추첨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두 번째 기회는 없나요?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사실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겁이 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몇 배수를 뽑아서 해놓고 나서도 다 떨어지어서 네. 합격자를 딱 보면은 패스가 되신 분들을 보면은 이게 쿼터가 남는 거예요. 아, 자리가 남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 남는 자리에 또 한해서 또다시 추첨을 하고 그래서 몇 번 더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3월까지 해놓고도 이제 여름에 한 번 더 뽑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이미 등록해놓은 정보 그대로 두면은. 그렇죠. 그 거기 안에서 이제 또 뽑는 거죠. 아, 알아서 다음 기회로 넘어가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다시 재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네. 그러면 추첨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회사를 한 곳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으로 지원을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가능할까요? 그거를 뭐 당장 막을 수는 없는데요. 일단은 뭐 두 개가 다 뽑힐 확률도 적고 뭐 뽑힌다고 하더라도 지원 안 한다고 해서 뭐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복수의 회사로 신청을 해놓을 수는 있는 거군요. 원래 가능하기는 한데 그게 이렇게 막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기는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네. 이 추첨을 일단 신청을 해야지 그 다음에 신청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 주로 어떤 분들이 H&B 신청하시나요? 아, 일단 여기서 약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저희한테 이제 가장 문의가 많으신 분들이 고용주들이 주로 문의를 하시겠죠. 그렇죠? 우리 회사에서 누구를 지원해 주고 싶은데 대학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근데 단순하게 물론 이제 무조건 학력은 대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신청을 하시는 그 직종 자체가 스페셜티 아큐페이션이라고 해서 전문직이어야 돼요. 전문직.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직이라고 그러는 것은 내가 그 학사학위를 받은 전공에서 배운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그 직종,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종이에요. 그러니까 전공하고 나의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라는 전문직을 지원하면 두 개가 굉장히 연관성이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내가 또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전공해서 학사를 받았으면 또 이제 뭐 어카운팅 매니저라든지 이렇게 회계 관련 전문직종 이렇게 딱 전공과 그 직종의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아 전공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직종 자체도 학사학위 이상의 디그리를 요구하는 전문직종이어야 되고. 아 학사학위 이상. 그런데 만약에 학위가 없으면 경력으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옛날에는 많이 가끔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직종에서 3년 이상 일하면 대학에서 1년 공부한 걸로 쳐준다. 그 직종에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증기관에서 이분은 대학교, 제가 옛날에 한 정확하게 얘기하면 15년 전인데요. 제가 이제 이민법 처음 할 때 저기 유태인 변호사님이랑 같이 그렇게 컴퓨터 프로그래머 일을 15년인가 10년, 17년인가 하셨었어요. 굉장히 오래 하셨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4년 전공한 학사와 동일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 학위가 없는데도 받은 예가. 그런데 그건 벌써 15년 전입니다. 옛날 예이네요. 15년 전에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같이 좀 지원자가 많고 서류를 까다롭게 보는 경우에는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럼 안전하게 가려면은 내 전공하고. 학사가 있으신 게 좋죠. 그렇다고 100% 안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인증을 통해서 해볼 수는 있지만 옛날에 비해서. 15년 전에 저도 해봤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H&B 비자 신청하시려면 전공하고 내가 신청하는 직종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직 취업 비자다 뭐 이렇게 그러는 거군요. 그렇죠. 전문직이죠. 나의 그 전문성은 학위를 통하여 증명하는 것이고요. 아. 그런데 좀 궁금한 점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사태가 있어가지고 좀 고국으로 돌아간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도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조금 줄어든 경향이 조금 있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몇 배 수가 지원했기 때문에 추첨을 한 거고요. 아. 지원자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확연하게 줄어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 하긴 지원자가 아예 줄어들어서 없는 정도였다면 추첨을 안 했겠죠. 아. 그러니까 줄어들긴 했지만 조금 줄어든 정도이기 때문에 뭐 많이 추첨해서 유리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네. 여전히 뽑히기 힘들었다고 분명히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다들. 아. 떨어진 사람도 너무 많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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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떨어진 사람까지 얼마 전에 상담했었습니다. 아. 이게 또 간절한 분들도 뭐 OPT를 하시거나. 그렇죠. 그런 분들은 간절하실 텐데. 경쟁률에 있어서 많이 뭐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뭐 수월하게 뽑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총관우 변호사님 H1B 비자 신청 많이 해보신 또 베테랑 변호사님이니까. 또 신청할 때 주의사항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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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앞서서 이 전공과 직종의 연관성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그렇죠. 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리고 그 직종 자체가 또 전문성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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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뭐 똑같은 얘기로 뭐 마케링도 마케링 매니저는 오케이인데 네. 마케링 스페셜리스트를 썼을 경우에는 떨어진 경우도 옛날에 있어요. 이게 어떻게 스페셜티 아큐페이션이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잡 타이틀 정할 때부터 굉장히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직종 자체의 전문성과 나의 전공과 이게 다 연관을 시켜서 봐야 돼요. 아. 그래서 이게 좀 전문가랑 내가 내 직종이 지원하는 분야랑 연결이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진행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이 전문성 그리고 전공과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 작년 초였죠. 이민국에서 현재 무작위 추천 방식 대신에 연봉이 높은 순으로 해서 뽑겠다 뭐 이런 말도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뭐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네. 네. 그 정도로 이 급여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공격이 있었고요. 일단 레벨 1. 그러니까 그 급여 액수가 1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레벨 1이 이제 제일 낮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인분들이나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너무 높은 레벨로 연봉을 많이 주고서 사람을 뽑기보다는 조금 낮춰주고 싶어 하니까 이제 레벨 1에서 많이 결정들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레벨 1으로 책정됐을 경우에는 그거는 대졸자의 대졸을 하기를 요구하는 전문직종이 아니다. 이렇게 트집을 잡았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근데 일단 그거 레벨하고는 연관이 없다라는 이미 결론은 저희가 이제 항소법원에서 싸워서 이겨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뭐 레벨 1이다, 2다, 3다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더 이상은 아닌 것과는 같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제 냈던 그런 H1B 개혁안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고임금일 경우에는 이제 추첨을 면제 주든지 아니면 더 뽑힐 확률이 높게 주든지 아무래도 수혜를 주는 쪽으로 저희도 이제 그런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급여 책정은 여전히 우리가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요. 옛날같이 우리가 레벨이 낮으면 전문성이 없다라고 보면 어떡하나 이런 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웨이즈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발간하는 책인데요. 그걸 잘 보셔서 내 전문직종과 그 다음에 그 레벨에 맞는 급여를 잘 책정하시는 거는 여전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분위기상 좀 고임금직종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H&B를 개혁하겠다는 식으로 잠정안을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다 지켜봐야 됩니다. 안 들은 너무 많지만 어떻게 돼? 내용이 된 거는 돼봐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또 H&B 비자 신청할 때 이민국이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도 꼼꼼하게 보죠. 그렇죠. 사실은 옛날에는 그렇게 아주 취업 이민처럼 취업 이민은 적정 임금이라고 해서 프리벨링 웨이지만큼 회사의 내 인컴이 있어야 된다는 걸 1센트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아주 깐깐하게 보는데 그래도 H&B 할 때는 비즈니스가 이렇게 오퍼레이션이 비즈니스가 돌아가고만 있으면 괜찮은 게 일반적인 가능이었는데 지난 한 5, 6년, 7, 8년 사이로 점점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챙겨보는 경향이 강해져서 추가 서류 요청으로 월급을 과연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지불 능력을 증명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너무 1센트까지 그거랑 맞아야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정 능력이 너무 적자가 심하게 난 경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는지 한번 잘 재정 능력을 살펴보시고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H&B가 취업 비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고용주가 재정적으로 튼튼한 기업인가를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취업 인위는 할 때처럼 1센트까지 틀어야 된다. 이거 모자라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무 적자가 많이 났는지 재정 상태가 굉장히 오랫동안 안 좋았는지 그런 건 한번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H&B 비자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오바마 대통령 말기부터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해외에서 학위를 받으셨거나 또는 미국 내에서 작은 학교를 졸업하신 경우에는요. 인가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는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가를 받은 학교인가? 그렇죠. 미국 같은 데서는 영어로는 accreditation이라고 그러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US Department of Education 미국 교육부에서 accreditation을 받으셨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반드시 미국에 있는 인증기관을 통해서 그 졸업한 나라에서 거기에 교육부와 그 교육부와 유사한 그런 국가 기관으로부터 정확하게 인증을 받으셨다는 것을 또 미국에 있는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교육인증기관. 그것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 이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와 동일하다는 인증을 또 받으셔야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내가 졸업한 학교가 과연 문제가 없는가? 내가 좀 작은 학교를 나왔는데 그렇게 하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US Department of Education 웹사이트에 가시면 accreditation을 체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나의 학교를 가지고 체크를 꼭 해보시고 외국에서 졸업하신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인증기관에다가 맡겨서 전문가들이 다 찾아봐요. 자기네들이 리서치를 해서 이것이 지역적으로 인가를 받은 학교이고 미국 내에서 학사와 동일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accreditation을 꼭 받, 그러니까 인증을 반드시 받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인들은 많이 한국에서 또 학사를 하시고 신청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반드시 Credential Evaluation이라고 해서 인증서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아, 학력 인증에 대해서도 꼭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H&B 비자 신청을 위해서 서류를 다 이민국에 제출을 했는데 추가 서류 요청도 많이 오는 편인가요? 추가 서류 요청이 엄청 많죠. 주로 어떤 부분에서 추가하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클래시컬하게 많은 곳은 스페셜티 아큐베이션이라는 거 증명해라. 이거 많이 옵니다. 아주 많이 옵니다.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직종의 조그만한 어간으로 스페셜티냐 뭐냐 이런 작은 차이 때문에 나의 전문직을 좀 증명해라 이런 경우도 많이 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그 직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의 업무의 성격이 정말로 학사에서 받은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직종인자를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서류가 많습니다. 전에 뽑았는데 그때도 대졸 직원으로 뽑으려고 광고를 했었는지 이런 것도 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전문성인데 노동부에서 발간하는 책자를 자세히 보면 SVP 지수라고 해서 전문성 지수가 있습니다. 아 따로 있군요. 네. 그렇죠. 그걸 가지고도 증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귀찮게 많이들 합니다. 그러니까 직종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은 스페셜티 아큐페이션이다 아니다 그런 것도 많았거든요. 한동안은 전문 통역사 있지 않습니까? 인터프리터도 그 언어나 그 언어 능력에 학사하기 정도 되는 걸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그런 걸 요구하는 직종이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인터프리터가 스페셜티 아큐페이션인 경우를 인정해주다가 또 인정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경우가 로지스틱스 매니저라고 그러죠. 물류 관련 매니저. 그것도 어떤 때는 해준 경우가 있었고 나중에는 또 아니라고 했었고. 항상 그게 제일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공이 회계학인데 회계사에 지원을 하면 이런 건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어카운팅 매니저급을 하시면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좀 애매하게 전공이랑 전문직이랑 맞아 떨어지면. 굳이 매치를 시키려고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높죠. 예를 들면 사회사업학과라든지. 일반 회사에서 사회사업이 왜 필요한지 증명할 수도 없고. 그 직종 자체가 이쪽 전공 분야에 학사학의가 필요하다는 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큐페이셔널 핸드북이라고 해서요. 노동부에서 출간하는 책자를 잘 보시면 직종마다 필요한 에듀케이션 리퀘어먼트가 있습니다. 그걸 잘 참고를 하셔서 하셔야 돼요. 내가 전공과 내가 지원하는 직종이 애매하다 하는 분들은 추가 서류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잘 맞게 지원을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사실 더 많은데 오늘 시간 듣고 그래서 제가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린 겁니다. 추가 서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전문가와 충분하게 상담을 진행하시고 지원을 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많은 한인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인데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먼저 이민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모든 이민은 누군가 초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옛날 어르신들은 초청장이라고 많이 하셨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민 청원입니다. 이미그레이션 페티션으로요. 그래서 누군가 초청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가족이. 그 가족이 초청장을 넣으시고 그 초청장이 승인이 나면 그 초청장을 베이스로 해서 영주권 신청서. I-48호라고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그런 식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예요. 초청하는 사람이 있고 그 초청장을 바탕으로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전제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 계신 경우는 좀 틀려져요. 우리가 I-48호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서 영주권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I-48호 그러면 그냥 영주권 신청서 금방 아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I-48호라는 폼은 미국 내에서 내가 나의 신분을 영주권자로 바꿀 때. 영어로는 이제 Adjust라고 해요. Adjust. 그런데 이제 그때 I-48호라는 폼을 쓰시는 거고 그거는 이제 미국 내에서 내가 가족을 초청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다 이제 미국 내에서 하시는 경우는 다른 캐릭어리도 있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경우는 이제 시민권자 배우자가 미국에 와 있는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또는 이제 시민권자 자녀가 나의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이 캐릭어리가 사실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하고 그다음에 배우자는 첫 번째 1순위로 따질 수 있겠죠. 그렇죠. 뭐 합법적으로 입국만 하셨으면 미국 내에서 신분을 잃어버리셨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캐릭어리입니다. 그리고 대기기간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경우인데 방금 말씀드린 거는 미국 내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그런데 오늘 이제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한국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오는 경우. 아 그럼 한국에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경우죠. 그렇죠. 한국에서 이제 절차를 밟는 경우죠. 그때는 I-485라는 폼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영주권 한국에 계신 가족들의 영주권 신청은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순서대로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청장은 똑같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USCIS에다가 초청장을 접수를 하시고요. 접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접수된 초청장이 이제 만약에 이제 오늘 하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일단 시민권자의 부모님만을 대상으로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초청장이 승인이 날 때까지 일단 기다리셔야 돼요. 이제 첫 번째 초청장이요. 그래서 이제 그 초청장이 승인이 나시면 미국 내에서 하는 경우면 이 경우는 그냥 영주권 신청서랑 같이 넣어버리셔도 상관이 없는 케이스죠. I-485라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일단 케이스를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서를 일단 같이 넣으실 수가 없고 초청장을 먼저 접수를 하셔야 돼요. 아 초청장 승인을 기다렸다가 영주권 신청을. 기다렸다가 시작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 요새 이제 조금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옛날에는 이 직계가족의 그 초청장 승인 기간이 되게 짧았어요. 보통 6개월 미만이나 6개월 조금 더 넣으면 승인이 낫는데 요새는 1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직계가족인데도 1년을 넘어요? 초청장 승인이 이게 지난 한 1, 2년 동안 굉장히 행정상에 차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게 굉장히 이민들이 쓸데없이 기간 서류가 굉장히 적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사실은 바로 코로나 직전 또는 코로나 초기까지만 2020년까지만 해도 이 직계가족의 경우에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때도 모든 그 이미그레이션 그러니까 영주권 인터뷰를 다 취소하면서도 이 가족에 대해서는 그냥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그 코로나 피크 과정에서도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6개월 정도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기다리는 기간 다 합쳐서 1년 좀 넘으면 뭐 2020년에도 다 들어왔었거든요. 문제없이. 그런데 2021년부터는 이게 갑자기 또 엄청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1년 넘게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청장 승인만 1년이 넘는 거죠? 지금은 거의 그렇습니다. 기간을 오래 잡고 시작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오래 잡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이거 6개월 초청장 6개월 해서 대충 한 1년에서 1년 반이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타임프레임을 봤는데 지금은 조금 더 걸리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고 일단 그 초청장이 승인이 나시면 이제는 미국에서 프로세싱이 안 하니까 해외에서 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해외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는 미 국무부 소속의 내셔널 비자센터라는 곳에서 이 영주권을 처리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I-130이라는 서류를 신청할 때 내셔널 비자센터로 케이스가 넘어가도록 표시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인터뷰할 거라는 것을 명시를 하셔서 보내면 이민국이 승인과 동시에 알아서 자기네들이 내셔널 비자센터로 케이스를 이관을 시켜줍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이관되는데 이관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30일에서 60일 사이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관이 되면 서울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셔야 되는데 그 케이스 번호가 새로 부여가 되죠. 그럼 이제 SEO로 시작합니다. 서울의 약자인 것 같은데 SEO 그 다음에 변호가 쭉 나오는 그 번호가 어사인이 되면 우리가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비자 fee라는 걸 내고요. 등록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어카운트에 등록이 되면 I-385가 아니고 DS-260이라는 서류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아 DS-260 완전히 다른 서류네요. 완전히 다른 서류네요. 그럼 이제 DS-260으로 우리가 신청을 하는데 그때 이제 보통 영주권에 들어가는 기본 서류가 다 들어가죠. 가족 관련한 걸 증명하는 것부터 재정 보증까지 전부 다요. 들어가서 그게 이제 완료가 다 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컴플릿됐다는 노리스를 내셔널 비자센터로부터 받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보면 DS-260이 훨씬 더 4.85보다 들어갈 서류도 많고 내용 자체도 어렵습니다. 아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게 훨씬 어렵죠. 더 어렵죠. 더 일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건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DS-260이 이제 완료가 되면 컴플릿됐다는 걸 저희가 노티스를 받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노티스에 뭐라고 써야죠. 케이스가 모두 다 컴플릿이 됐고 우리가 리뷰를 맞춰서 서울에 있는 대사관 영사과로 우리가 이걸 보내겠습니다. 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인터뷰가 잡히면 통보가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통보를 받고 몇 달을 기다리시면 잡혔다는 통보를 받게 되죠. 인터뷰가 언제 잡혔다고. 그러면 이제 서울에 가셔서 서울에 있는 친척분이 그때 이제 인터뷰를 가셔서 인터뷰를 통과하시면 영주 비자를 받게 되죠. 거기 언제까지 들어가라고 이제 기간이 명시가 돼 있어요. 옛날에 1년 줬는데 요새는 1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더 짧게 줬어요. 더 짧게 줬어요. 그 기간 안에 미국으로 들어오시면 들어올 때 물어봐요. 어느 주소로 영주권 카드를 보낼 건가. 그럼 그 주소를 잘 확인하셔서 미국에 입국하신 다음에 기다리시면 그 주소로 영주권 카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 입국 때 영주권 카드 받을 주소를 물어보는 거군요. 이미 다 적어냈는데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주권 카드가 집으로 오면 이제 끝난 거죠. 입국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계신 그 가족을 영주권 신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시민권자의 부모 또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인데 뭐 이 경우에도 인터뷰에서 떨어지거나 뭐 이런 케이스가 많나요? 그런데 부모 초청하는 경우에는 사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거젓말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그런데 이제 결혼 같은 경우는 가짜 결혼이라고 의심되면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아 배우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서류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이 결혼이 진짜 결혼이라는 걸 정확하게 증명하실 수 있도록. 아 뭐 그런 증명하는 서류에 있어서는 뭐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나요? 두 사람의 결혼이 제일 중요한 거죠. 아 진짜 결혼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진짜 결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인터뷰가 뭐 직계가족의 영주권 신청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거는 되는 인터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그렇지만 결혼은 의심하거나 꼬리를 잡히면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문제가 없어야죠. 그리고 결혼은 진짜여야죠. 그러면 거짓말 결혼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렇게 미국에서 내 가족의 영주권 신청하는 거랑 한국에 계신 분들 신청하는 거랑 프로세스 단계가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죠. 네. 분명하게 좀 정확하게 신청하실 때 일단 한국에서 내가 인터뷰 할 것이다. 네. 신청해서 적어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특히 배우자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드시 이렇게 부모님이 오랫동안 서울에 가실 필요가 없는 경우는 들어오신 다음에 90일이 경과하신 후에 그냥 신청하시는 것이 대신에 이제 못 나가시죠. 서울에 볼일을 보실 일이 있으면 갑자기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상당 기간 미국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고려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배우자나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 결혼하신 분은 그렇지만 결혼하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무비자로 이 경우는 사실 입국하셔도 결혼할 수 있죠. 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유일한 캐테고리거든요. 들어오신 다음에 90일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시죠. 그러면 이제 간단하거든요. 그렇죠. 이민국에다가 초청장과 영주권 신청서를 둘 다 접수해버리면 끝이지만 이 경우는 USCIS, 내셔널 비자센터, 서울까지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죠. 그런데 이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잘 상담하시고 신청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 H1B 비자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족 영주권 초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민법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천관우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사무실은 LA하고 부애나파크 두 군데 있고요. LA의 경우는 213-232-1655, 213-232-1655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부애나파크 오피스는 714-522-5220, 714-522-5220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민법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 주신 천관우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